그림 가는 인접한 이런 2가지 2가지 지금 자극을 오른쪽 뉴런한테 줬어요. 그러면 머리와 꼬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은 전달되지가 않는다. 흥분의 전달은 이렇게 머리에서 꼬리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안쪽에 뉴런은 자극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느낄 수가 없고요. B와 C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다음에 세 지점 A, B, C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A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막전위의 변화가 없이 계속 분극 상태여야 되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가 바로 디귿입니다. 디귿.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은 대로부터 가까이 존재하니까 빠르게 막전위의 변화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 기역이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멀리 있는 C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A, B, C,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해결이 됐죠. 자, 기역. 니은은 C에서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니은이 요 놈이고 C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말. T1일 때, T1일 때가 요 시간이네요.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분극 상태고요. 탈분극, 재분극 끝난 다음에 분극 상태고. 어차피 A 같은 경우는 자극을 못 받았고요. 니은의 C 같은 경우는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재분극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칼륨의 확산은 일어나요. 칼륨이 지금 아웃되고 있는 상태예요. 재분극이니까. 그런데 나트륨은 이동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은 통로를 제외하고 펌프라고 하는 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이동, 칼륨의 이동도 역시나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T1일 때의 재분극 상태예요. B와 C는 모두 세포막 안쪽에 음전화를 뗀다. 네, B 같은 경우는 분극 상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재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음전화를 띄는 게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